음악 저는 대학교 졸업 직후에 바로 봉사단원을 다녀왔고요. 부재했던 영양 프로그램을 보건소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단원 현장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. 향후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음악 저는 대학교 졸업 직후에 바로 봉사단원을 다녀왔고요. 평소에 해외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내 미래를 결정하거나 공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견문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음악 저는 온드라스에 위치한 산타로사데 꽃판이라는 지역의 보건집원을 내부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. 당시 온드라스는 야채나 과일이나 콩 등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저렴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균형적이지 않은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예를 들어 비감염성 질환인 그런 성인병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. 그랬기 때문에 좀 더 균형적인 식습관에 대한 제고를 하고 부재했던 영양 프로그램을 보건소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단원 현장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. 음악 지역에 있는 세 곳의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총 10명의 영양클럽팀을 구성을 했고요. 이분들과 함께 20시간의 영양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분들과 이제 영양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다양한 영양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. 그래서 두 번의 영양 박람회와 또 영양 박람회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 심화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주민 심화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. 저희가 박람회를 시작하기 전과 후를 통해서 인식 개선과 그리고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느꼈는가에 대한 평가들을 했는데요. 각 박람회에서 대략 400명씩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중에 90% 이상이 모두 영양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적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언어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들이 조금 걸렸다는 것이고요.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제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심화 학습 같은 교육을 듣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스페인어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또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루트를 바꿔가면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적응을 해 나아갔었습니다. 떠나기 전 온도라스를 검색했을 때 매우 안전한 나라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습니다. 그런데 가서 지내고 보니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안전한 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. 개개인 주민들과 친해질수록 어떤 온도라스의 이미지가 그 극소수가 만들어내는 나쁜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수하고 착하고 웃는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. 봉사 활동을 파견하기 전에 함께 합숙하는 기간을 좀 가지게 됩니다. 당시에 저희는 1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함께 했는데요.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안에 다른 동기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만나뵌 동기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. 국제기구에서 업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았어서 국제개발 협력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.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고선 또 새로운 배움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봉사단원을 다녀온 이후에는 코이카 5급 초급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쿠바나 엘살바도르 파라가이 등의 지역에 직접 가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업무를 좀 했었고요. 국내에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예비 조사와 기획 조사 등의 조사를 보내게 되는데요. 현지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얼마나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.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시 회의를 거치게 되고 그 결과 또 새로운 사업들이 형성이 됩니다. 제가 기존에 근무를 했었던 상명대 국제개발평가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들을 이제 시행을 하는 평가센터였습니다.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들을 하나씩 또 평가하는 업무를 거치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스타트업 회사인 디긴을 만들어서 식문화를 주제로 국내 청년들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청년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코이카 리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만든 프로젝트팀 어밀리티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해내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사업적인 안목이라든지 제안서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봉사단원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봉사단원으로 있을 때 당시 현장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획사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정리보고서까지 모두 다 단어 현장 사업에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협력의 이런 정신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향후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봉사단원을 가게 되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기업을 만들어서 코이카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CTS나 IBS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또 제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굴치의 기업을 만들어서 다시 개발도상국에 환원하는 일을 조금 더 추진해보고 싶습니다. 저에게 해외봉사란 마이스톤입니다.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가치관이 형성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저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의 시절을 저의 첫 마이스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의 시절을